안녕하세요 몽당연필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픽시2에 대한 실습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펜틸트 서브모터 제어할 때 픽시2에서 나오는 PWM 신호를 썼었죠 오늘은 픽시2에서 나오는 PWM 신호가 아니라 이제 STM3EF429 디스커버리 보드에서 나오는 PWM 신호로 펜틸트 서브모터를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어할 때랑 픽시2의 서브모터를 제어할 때랑 두 경우의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픽시 안에서 돌아가는 서브모터 코드를 STM3EF429에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STM3EF429에 넣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픽시2의 기터본 페이지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주었고요 픽시2는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전부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서 소스를 열고 이제 아두이노 API 같은 건 호스트에 들어 있는데요 이제 디바이스 볼게요 이렇게 libpixi-m0m4, mainm0m4 이렇게 픽시 내부에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mainm4에서 first 클릭하고 이걸 한번 봐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pid 루프에 관한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부분이 이제 아두이노 코드에서 아 그리고 이제 메인 코드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offset 을 구해서 이제 panted 루프, pid 루프를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봐서 업데이트 안에서 모터 제어 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로 가보면 이렇게 pid 값 계산을 해 가지고 mpos 이 부분이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API에서는 mcommand라고 이름부터 있던 게 여기서는 mpos네요 mpos 값을 몇 채널 어떤 모터에 mpos 값을 할지 해 가지고 rcssetpos라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이게 그러면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코드 이겠죠 얘도 가볼게요 이렇게 rcs서버.cpp 라는 코드로 왔습니다 얘는 libpixy underbar m4 안에 들어 있는 코드 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lpcsctmatch 라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픽시는 lpc4330 인가 그런 이름의 mcu 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픽시는 그래서 그 lpcsct라는 타이머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부분을 stm3에 알맞도록 고쳐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드릴게요 이렇게 rcservice라는 걸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똑같이 나뉘고요 몇 개 함수는 지우고 몇 개만 옮겨왔는데요 setpos가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기서는 lpcsctmatch 뭐 이런 식으로 lpcs4330의 코드로 짜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htim10 인스턴스 ccr1 에다가 ccr1 레지스터 에다가 이렇게 움직인 만큼 그 펄스 값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 위 아래에 써진 주석 처리 되어 있는 이 코드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스턴스에서 ccr1 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tim10 해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할 함수를 써서 htim 3번의 채널 1번의 이 값을 넣어달라 펄스에 이 값을 넣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의 코드가 이렇게 stm3에 맞게 바뀌었다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x를 통해서 stm3이 큐브 mx를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해 볼게요 저는 타이머 10번과 11번을 썼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전에 작성해 놓은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 10번과 10 10번과 11번을 썼냐면 그 버스의 속도가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 싶어서요 여기에 10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나와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타이머 10번, 11번은 apb 90MHz를 받고 있죠 근데 이 값이 이제 타이머의 경우는 2배가 되어요 mx에서 코드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 코드가 아니라 클록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apb 2번 버스를 통해 들어간게 90이 이제 다른 페리페럴들로는 90이 들어가는데 타이머만은 곱하기 2 해서 2배의 값이 들어가죠 180이 들어갔어요 타이머에 들어가는 클록 값이 이전에는 90MHz를 썼는데 이번에는 180MHz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닫아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설정했나 볼게요 타이머에 10번 그러면은 이렇게 cwm generation channel 1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서 이 프리스케일러 값을 계산하는게 달라지죠 90이 아니라 180이니까 그리고 안기를 열어서 봐볼게요 저희는 이제 서브모터의 주파수인 50Hz에 맞춰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180MHz 나누기 프리스케일러 더하기 1 또 나누기 해주죠 이렇게 할게요 두판 값으로 나누어진다 여기가 period 더하기 1 이렇게 공식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50Hz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 볼게요 일단은 period 값은 이 값은 저희가 2만으로 할 거잖아요 서브모터를 제어하니까 2만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프리스케일러 값은 1800000 나누기 50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죠 180000000 나누기 50 그리고 2만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180이 되네요 값이 80 그러면 프리스케일러 값은 17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9를 적어 주었고요 요거는 2만에서 1 뺀 값이니까 19999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런 거 다 pwm 모드는 1이고요 여기서 2를 하면 반전이 됩니다 이상이 반전되고요 프리스는 이제 중간 값인 1500을 일단 넣어 줍니다 타이머 11번도 똑같이 설정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 설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젝트 만들어주고 코드들을 넣은 상태가 아까 여기입니다 이렇게 코드에서 아까 만든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CCR 값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구조체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타이머 타입테프 구조체 안에 레지스터들이 쭉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CR1, CCR2, CCR4까지 이렇게 얘네들은 채널 4개에 대한 이제 캡처 컴페어 레지스터 애들이고요 여기에 바로 값을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그 위에 CNT, PSC, ARR 이것도 바로 값을 넣어서 쓸 수 있는데요 ARR 같은 경우는 Period 값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조절하면 주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PSC는 프리스케일러 값입니다 프리스케일러 값도 바로 넣어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CNT 값은 이제 카운트가 계속 되어 가서 한 번 될 때마다 바뀌는 그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레지스터를 통해서 바로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저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면 여기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타이머 10번, 11번 썼으니까 General Purpose Timer 부터 14까지 나온 걸 볼게요 여기 보면은 Functional Description도 있고요 이걸 먼저 봐 볼게요 PwmMod 여기 아마 있겠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Determined by the value of the ARR register DutyCycle은 Determined by the value of CCR register 라고 나와 있습니다 Frequency는 ARR register에 의해서 DutyCycle은 CCR에 의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인 함수를 이렇게 보면 메인 씨를 쭉 보면은 먼저 다른 거 이닛 할 때 타이머도 다 같이 이렇게 타이머 Cwm Start 할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해 주었고요 쭉 내리다가 여기서 Can offset, tilt offset 구하고 업데이트까지 한 다음에 이전에는 fixysetService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픽시한테 다시 spi 통신을 통해서 다시 mcommand 값을 보냈었죠 이번에는 그걸 하지 않고 rcs-setpos 라고 해서 네 직접 제어를 했습니다 pwm 신호를 직접 만들어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setService라고 원래 보냈었는데 command 값을 이걸 하지 않고 rcs-setpos를 통해서 직접 제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setService를 통해서 픽시2에서 만들어 낼 때랑 rcs-setpos를 통해서 이 stm32f429 디스커버리 보드가 직접 만들어 낼 때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먼저 첫번째는 픽시 자체에서 나오는 pwm 신호를 통해서 제어할 때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stm32f429 디스커버리 보드에서 pwm 신호가 나와서 제어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픽시2의 자체적인 pwm 신호를 통해서 펜틸트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인식할 컬러는 옆에 있는 인형의 머리 색깔이고요 어 인형의 움직임을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인식을 했고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쫓아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여 볼게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움직여 보고 있고요 방금 놓쳤네요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쫓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펜틸트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요 펜틸트는 뒤에 연결선이 약간 힘을 주고 있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번에는 픽시2에서 나오는 pwm 신호가 아니라 stm32f429 디스커버리 보드에서 나오는 pwm 신호로 펜틸트 서버 모터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디스커버리 보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식한 색깔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형의 예개인 인형의 머리 색깔이고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인형의 움직임을 따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식이 되었고요 먼저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자동 초점이라 네 이제 빠르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놓쳤어요 또 놓치네요 천천히 네 빨리 천천히 네 따라올 때에도 따라오긴 하는데 속도가 한 발 늦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아까만큼 빨리하면 중간에 높치고 맙니다 네 네 틸트도 한번 볼게요 틸트도 느리게 움직일 때도 상당히 느린 속도로 따라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빨리 움직이면 네 아예 따라오질 못하네요 네 여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어 비교해 보니까 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픽시에서 PWM 신호를 내보내는 방식을 쓰려면 다시 SPI 통신을 통해서 M 커맨드를 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지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통신을 하지 않고 바로 SM32가 직접 서버를 제어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의 결과는 픽시에서 내보내는 PWM 신호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SM32에서 직접 내보내는 것은 조금 더 느린 결과가 나왔네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제 다시 한번 픽시 쪽에 코드를 살펴보았어요 살펴보다가 문득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혹시 영향을 드리나 라는 생각에 픽시에 가서 한번 픽시의 하드웨어를 살펴보죠 여기 나와있냐면 여기 나와있냐면 왈리스 픽시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있어요 쭉 내리면 여기 있습니다 프로세서 NXP4에 LPC4330 프로세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네요 200 훨씬 더는 아니고 저희가 최대 180MHz 를 쓰고 있으니까 204MHz 듀얼코어이다 이런 이런 정보들이 나와있는데요 어 여기 속도가 조금 더 빠른거 빼고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드를 보다가 LPCSCT 라는 이게 타이머의 이름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면서 요걸 검색해 보았거든요 검색해 보았더니 재미있는걸 알게 됐죠 이렇게 여기 누가 물어봤는데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CTIMER and CTIMER 여기에 이 코드에 나와있는 LPCSCT 라는 것이 SCTIMER 라는 뭐 좀 특이한 타이머인 거에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여기 SCTIMER 설명을 보면은 인풋 아웃풋 매치 캡처 레지스터 이벤트 스테이트 이렇게 좀 일반적인 타이머와 다른 형식을 갖고 있는게 보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요런걸 찾았어요 SCTIMER SCTIMER EWM 이런 것도 있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 있었는데 요런 자료가 있는데요 SCTIMER 무엇이냐 전통적인 타이머는 이런 식인데 SCTIMER 스테이트 컨피규어라블 타이머의 약자에요. 그 스테이트가 도대체 뭐냐 스테이트 컨피규어라블 타이머라는 건 스테이트 머신의 측면을 갖고 있다 약간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이렇게 sct 빌딩 블록스가 이벤트 스테이트 인풋 아웃풋 이렇게 아웃풋은 signals generated by sct finance contribute generation of event 뭐 이런식으로 나와 있구요. 이 부분이 스테이트 로직이다 쭉 봐도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cookbook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문서를 보니까 조금 조금 많이 다른 건가 보다 싶더라구요. 이 부분을 해서 볼게요 스테이트 컨피규어라블 타이머는 유닉 투 nxp 세미컨덕터 nxp 사만의 특별한 페리페랄이다 전통적인 타이머와 처럼 작동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스테이트 머신 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얘가 할 수 있는게 뭐냐면은 multiple pwm, pwm with dead time control, dead time control이 뭘까요? pwm with reset capability, in addition to many other configurations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이렇게 이제 각 경우에 대해서 소스 코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나온 이벤트, 스탑, 스타트, 하루트 뭐 이런식으로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읽어봐서는 이게 뭔지 잘 뚜렷하게 잡히진 않더라구요 이렇게 각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pwm 에 가보면 simple pwm 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아까 코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match 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match rel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달라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걸 봐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U가 아니라 L이 들어가야 하고요 형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pwm with dead time 을 봤는데 이 부분이 코드가 약간 비슷해요 이게 먼저 이제 프리커시 설정이 되는 부분이고 1번 2번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 주거든요 이렇게 이게 채널 1번 이고 2번 이에요 1번에 이렇게 들어갔고 채널 2번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out 하고 set, clear 이거 해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데드타임 컨트롤 이라는 것이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드타임 컨트롤이 뭔지 아시는 분 그리고 이제 sc 타이머가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제 추측에는 이 픽시2가 더 빠르게 pwm의 반응이 더 빠른 이유가 sc 타이머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한번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고요 이 sc 타이머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까 하다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려우시 많을 테니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